오랜만에 외치만 찍고 있어 이씨 너 나와도 되는 거야? 어? 너도 저기 나오면 되는 거지? 유튜브에? 어? 아? 안 돼? 너 돈 빌리고 도망갔어? 친구랑 오랜만에 야외 나왔습니다 사람 많지 않아요 아직 마스크는 안 했는데 시윤 아울래 예쁘다 예쁘세요 꽃도 많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귀청소 나와도 돼지? 귀청소 나와도 돼지? 안녕 안녕